다니엘 호와이오 사랑이 많으신 여호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름 회의가 5장을 1절에서 22절까지 묵상하였습니다. 아버지 어제는 방클 목사님께서 미국에 자립교회가 너무나 많다 합니다. 55주 나라가 되는데 너무나 그 나라의 주님을 교회들이 너무나 계좌들을 계속 식사도 할 수 없고 열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게 산다 합니다. 옛날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성교를 왔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신학교에서 이 책 한 권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도움을 주신다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사람만 있으라 하시고 부터만 있으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음과 뜻을 모아 그 미자리 교회의 목사님 그 미자리 교회의 목사님 사역하러 가실 때에 앞으로 주님께서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와 함께 예비된 영혼들을 허락하시오 좀 더 더 나은 환경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모세 목사님 모세 목사님 두브라 전두사님 방카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팀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. 기도로 먼저 아버지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. 바라크 사카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